그러면 1번 보니까 문법은 해석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게 있고 그냥 보기를 보고서 바로 문법사항을 캐치해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기 보니까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캐치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얘는 어순에 대하여 물어보는 상황인 거죠 쏘랑 서치 보니까 당연히 서치어 형용사 명사 소 형 어 명사 이게 일반적인 어순이죠 서치어 형용사 명사 소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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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긴 한데 아이가 소형아이야 대형아이가 아니고 이렇게 연기하고 서치어 그러한 혁명 이렇게 인제 안개 시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we had blank this weekend. 서치어 형용사 명사 나쁘지 않은데 서치 굿 웨델 이거 어가 없는데 이건 아닌가 쏘 형아 명 어 이것도 되는데 쏘 굿 웨델 어 이건 어가 없는데 뭐지 뭐 이렇게 일단은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그 탭스 문법이 노리는 게 바로 뭐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물어봐서 이놈이 지금 어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걸 또 물어보고 있어요 또 다른 것도 그 물어보는 게 바로 뭐냐 명사가 가산명사냐 불가산명사냐 이것까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카운터블과 언 카운터블이 있는데 그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그리고 봤을 때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가 하나일 경우에는 당연히 어 다음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일 경우에는 뒤에 s나 es를 붙이죠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런데 여기서는 weather 날씨 라는 애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져야 겠지요 그러면은 a 도 안되고 c 도 안되고 자 그러면은 such good weather, so good weather 자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such good weather we had such good weather this weekend we had so good weather this weekend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소울을 더 많이 쓸까요? 소울을 더 많이 쓸까요? 소울을 더 많이 쓸까요? 네 제..제가 물어봤는데 또 질문을 또 하시면 자 그러면은 얘의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일단은 그 서치하고 쏘우가 지금 꾸며주는 게 뭐냐 이걸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쏘우 자체가 품사가 부사 에요 부사 부사는 뭘 꾸며 주죠 형용사를 꾸며 줍니다 형용사를 꾸며 주는데 그러면은 서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요 뒤에 명사가 올 수 있는데 쏘우 굿왜들 여기서는 그 부사가 되니까 명사 수직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d 가 제외가 되겠죠 그럼 남는 거 b 가 나야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2번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he became obstinate obstinate he became obstinate he became obstinately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자 이거 이 놈도 어수령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일단은 어휘부터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계속 나오는 이 obstinate 이게 뭐죠 이게 고집센 완고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랑 동의어라고 보세요 동의어 고집센 혹은 완고한 자 그러면 이제 가보죠 자 이 문장 보니까 it seems the older he grew the more blank 라고 나왔습니다 아 이거 지금 패턴이 뭐 하니 얘구나 the older the more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그러면 소위 이제 더 비교 더 비교인데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나오는 거는 주어동사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주어동사인 걸 찾아보니까 어 선생님 다 주어동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obstinate 이라는 그 위치를 우리가 좀 챙겨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 obstinate 그 The older he grew the more 주어동사 어 그러면 주어동사 he became obstinate 해서 A 답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얘는 more 있잖아요 같이 다녀야죠 그러니까 more obstinate 가고 주어동사 들어가야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답은 튕겨지셨죠 아 이게 주어동사가 맞긴 한데 이게 지금 그 비교급이 more obstinate 이니까 더 플러스 비교급이니까 비교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동사가 뒤따라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가보죠 자 우리 3번 보니까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시면 문제가 좀 쉬워져요 크리스마스 때 캐롤송 많이 부르죠 그 중에 이제 잘 불리는 게 울면 안 돼 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영어 버전으로 하시네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영어 버전 네 You'd better not cry You'd better not fault 이거든요 You'd better not cry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다운이거든요 요거 암기하시면 돼요 You'd better not cry You'd better not cry 아 아 뭐 뭐 하는 편이 낫다 근데 낫의 위치가 어디냐 How'd better 다음에 온다 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일단 C랑 D는 제껴지죠 자 그러면 A랑 B가 나왔는데 이 To는 지금 살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요겁니다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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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ecide to invite Melinda You'd better not 그 다음에 To invite Melinda 이 전체가 다 생략이 돼요 네 같은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To 꼭지가 달린 거 이거 버려야겠죠 그리고 답은 B가 됩니다 결국 지금 이 3번에서 요소는 그 헤르베럴 나 하고 그 다음에 생략이라는 특수고문에서 생략에 관련된 문법요소를 물어보고 있는 어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4번 가보시죠 자 우리 4번 보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그 수량표현 뭐 아니면 그 시간 단위 요거에서 지금 그 물어보고 있는 그런 경우였어요 자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일단 10 다음에는 S가 붙나요 그쵸 이거는 이제 우리 그 효리언니가 열심히 불렀다 Just 10min 치 네 네 S가 붙죠 네 자 그러면 그 그 C랑 D는 지운다 치자 그러면 오라고 에브리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고민이 좀 됩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에브리는 이치나 에브리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온다고 했는데 어 그러면 B는 답이 아닌가 그러면 틀리네요 얘가 답이에요 어 어떻게 그렇습니까 얘는 에브리 다음에 복수 숫자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에브리는 에브리 다음에 다시 에브리 다음에 단수 명사 당연히 나오죠 예 우리가 이제 중고 학교 시절에 배웠던 게 이치나 에브리 다음에 단수 명사가 나온다 했는데 어 이게 숫자가 나올 경우에는 복수 숫자가 나올 경우에는 뭐가 나온다 복수 명사가 나온다 라는 거 그거를 챙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뜻도 한번 챙겨주실 거예요 어 우리 뜻은 네 뭐뭐마다 한번씩 뭐 이런 뜻이에요 에브리 뭐뭐뭐뭐 이 자체가 뭐뭐마다 한번씩 에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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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미닛 네 고렇게 챙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가보니 음 자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문법사항일까요 네 지금 5번은 5번은 음 이것도 역시 보니 어슬에 대해 물어보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각각의 어떤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he blank actor class 당연히 이제 이 자리가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right went home went right home 집에 바로 가다 뭐 이런 느낌 챙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home의 정체부터 챙기면 되겠네요 home home 뜻이 뭐예요 집애 집애 집애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사죠 부사니까 이렇게 two가 들어간 거 일단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right went home went right home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right 이라는 거 자체가 뭐냐 이거는 일종의 right은 강조 표현입니다 강조 표현이기 때문에 강조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강조하는 표현 앞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칼 어디인지 알아 수업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갔는데 바로 집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 앞에 강조하는 단어가 나와요 the went right home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답은 be 되셨네요 오케이 자